오늘 미용사 많아서 얘네들 좋겠다. 한 때마다 느끼지만 항상 손님 덥다. 작물 크는 속도가 빠르다고요? 아, 그러니까 작물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근데 이거 손 치지 얼마 전에 알고 계세요? 무섭다. 안 느끼시죠? 네, 무서워요. 작년에 막 울어가면서 이랬는데. 그러게, 맞다. 그 울었는 시절 알죠, 언니? 그러게. 그 힘든 시절을 같이 해줬는 게 두 사람 아이가. 작년 수확에 버거워할 때도 나서서 도와준 의리녀들이라는데요. 무슨 사고? 달린 거, 달린 거 잘. 열매? 괜찮다. 어쩌겠노. 괜찮다. 불쌍해서 제 할게. 방금 잘한다고 칭찬 받겠는데. 안 먹으세요. 아니다. 밥은 먹고 힘내야 일하지. 밥은 먹고 품삭에서 제 할게. 무섭지? 수확하다. 주머니로 전부 다 은폐 시켰어. 실수가 있어도 부부가 단둘이 일할 때와는 전혀 다른 습도입니다. 그래서 주사는 와가지고 하니까 벌써 여기까지 왔다. 진짜 깜짝이야. 왜 이래 잘하노. 아니면 더 빨라야. 내보다 훨씬 빠르지. 원래 내 손보다 빠르다 아이가. 여기는 주인이 전절이야. 맞아.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고. 이제 가야 안되나. 가야 되긴 하죠. 아이고야. 이거 다 하고 가려면 너무 늦어서 안된다. 영천까지 가려면. 고마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 오야노. 가자 가자. 빨리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연장 던집시다. 고마 고마 고마.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야 완전. 저거 험하다. 고주머니에 나 훔쳐간다. 저거 뭐야. 고주머니에 나 훔쳐간다. 매일 짱입니다. 그만 떨어진거야. 네네. 너무 많이 입으로 떨어지는거 아니야. 아휴 언니 맛있는 걸로 챙겨가요 언니. 일단 그런 걸로 챙겨가면 안돼. 그래. 백향과 시원한거 한잔 줄까. 테크아웃. 테크아웃. 많이 들어가야 라떼. 언니 덩어리지는거 좋아하잖아. 됐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다. 진짜 진짜 고맙다. 빨리 빨리 가자 빨리. 우리 언니 빨리 저. 시경이 언니 먹고 싶어한다. 빨리. 수영씨 한잔. 맛있다 맛있다. 자 한잔. 안돼 여기에서 넣어. 여기에서 짤하면 안돼. 흘리면 큰일나 안돼 안돼. 우리 언니한테. 어? 안돼 안돼 안돼. 진짜. 응. 향도 향이지만 맛있겠네. 그러니까. 너무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언니 농사 봤는데 이대로 와가 도와주고. 내가 진짜 너무 고맙다. 그 사람이 옆에 지인을 잘 둬야 돼. 뇌를 알아서. 이 뭔 고생이냐고. 잘 가 잘 가. 잘 갈게요. 네. 이 고마움을 어떻게 갚지. 더 부지런히 살자. 잘 가. 파이팅. 아이고. 진짜. 하루 종일. 끝나기에는 우리 시작이다. 그래도 도와주면 많이 있지. 이 중간에다가. 대박이지. 맞다. 저거 우리끼리 하려면 진짜. 그래. 진짜. 저 손빠랑. 두 사람 두 사람이 와서 도와주니 진짜. 거진. 다 해가는 기분이다 진짜. 조금만 힘내자. 파이팅. 파이팅. 네. 시간이 만큼 예제 다리를 쓰러